시작하자마자 손님이 오시는데? 오늘 진짜 15명 오는 거 아니야? 손님, 들어오셨다. 또 오셨습니다. 또 오신데 어떡해? 오늘 유미 누나가 힘들다. 다 김밥이에요, 다. 굴고기 김밥이에요? 굴고기 김밥이에요? 네, 유투. 오케이. 굴고기. 굴고기? 굴고기? 굴고기 두 개 많아야 돼? 자, 정님 머리를 써보자. 김밥 주문이 너무 많은데? 굴고기. 앉을 것 같아. 이것도 퍼플이지? 네, 퍼플이요. 어? 아니야, 아니야. 그린이에요, 형. 이거 하나 둬도 치즈라면이지? 아, 퍼플이 먼저 하나. 퍼플이 먼저 하나. 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태영아. 네. 태영아. 네. 태영아. 네. 서준아. 벌써 짐 빠진 것 같은데? 우식이는 버스 탔대요? 우식이 형이 그냥 보고 싶은 날? 서준에. 어? 우식아, 빨리 주방 가야 돼. 서준아. 어떡하냐. 우식아, 이것도. 어. 야, 우식아. 네. 저 할아버지 이거 두 개 갖다 드리고. 못 본 사이 좀. 좀 닮아간 것 같아. 너도 내일 이렇게 될 거야. 나도 낄 수 있겠지. ase. 하하 응. 하하...